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꿀잼 보물찾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에 숨바꼭질을 할 건데 그냥 숨는 게 아니고요 다른 뭔가 동물로 변신을 해가지고 숨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돼지 토끼 토끼 왜 이러지? 이거 골렘 소 그리고 닭 아 마녀도 있구나 동물은 아니라 오징어 양 그리고 말 마지막으로 거인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숨어볼 건데 왜 때리죠? 여기 안에 이제 저희가 숨길 것들이 또 있어요 저번에 이제 FPS 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팀 뽑기가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 팀을 뽑아가지고 여기서 뽑는 거를 숨기는 거니까 상대편이 그걸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자 알겠죠? 자 그럼 일단 팀부터 깔끔하게 뽑아볼까요? 짜자잔 자 다들 뽑으시면 되고요 우리 사이 웬 이어질 수 없는 짓구 둘이 또 팀이야? 어? 아니 나 이건데? 라더랑 난데? 자 연다 초우 그리고 잠들 라더 뭐야 짜장면 라면도 아니고 하하하하 야 야 야 야 야 야 어디 뱁새구이 되고 싶어 니네? 야 부어버린다 딱 봐 딱 부어도 딱 이름부터 강해보니까 초연 뭐야 초능력 연구소? 이번엔 초능력이다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요거 뽑을게 비켜비켜 이것들아 비켜 빨간팀 자 자 여기 짠 뽑으세요 그쪽도 번갈아가면서 뽑으시고요 자 라더 뽑으시고 자 라더 뽑으시고 자 제가 또 뽑을게요 이제 전 이쪽 거 하나 더 뽑고요 자 초우 빨리 연다 라더 뽑으시고 자 얍 그리고 마지막 하나 뽑으세요 그쪽 누구야 아무나 뽑아 구장이 뽑아 대장이 됐다 자 그러면은 박자 다섯개씩 뽑은거죠? 요거를 이제 숨기는거에요 라더야 우리는 여기다가 넣어놔 숨길거 오 우리팀 이거 이거 이거구나 우와 우리팀이 숨기는건 요거네 안돼 거인이 저쪽에 있다니 자 그러면은 그쪽팀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? 아니 그쪽팀 들고 가야되요 들고 가야되요 알았죠? 뽑은거 숨기면 되요 그럼 여러분 빨간팀 부터 바로 숨기러 가보도록 할까요? 고고씽 가볼까요? 잘가 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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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우리가 다 찾을거지만 열심히 숨기고 야 예 너가 한 네개 찾아 내가 하나 찾을게 뭐요? 알았지? 뭐 너 지금 어쩌라는거지 지금 나 와 초초우 죽었죠? 와 참 저런 손해잖아 우리 찾을거 사라졌어 어? 아니 아니야 줄거야 안살았어 안살았대 안살았., 안살았대 자 그래 그래? 야 보물찾기해서 그냥 숨기다가 죽는 사람 처음 봤어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 보물도 없애는 숨기다가 죽는 사람 처음 봤지요 랄랄랄랄라 에에쟤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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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 근데 오늘 누님 패션이 뭡니까 이거? 이건 나 지금 약간 농부 컨셉인데 이게 밀짚모자에 어깨 수건 이렇게 두르고 계신거지 보통 어르신들이 배드민턴 치러갈때 저렇게 야! 와 대공감 대공감 아니야 이거 패션 말! 우리 정말? 얼마전에 또 빼빼로데이 말고 농업인의 날이었죠 좀 기념하기도 해요 이렇게 제가 또 입어봤는데 어떤가요? 야야 반응 좀 해줘! 야 너는 그게 뭐... 너는... 전 뭐요? 그게 뭐냐고 패션이 그게 이 패션! 누가 봐도 농부의 귀한 아들 패션 아닌 거 같은데? 농의 최적화는... 야 너 앞에 똥 묻었어! 아... 뭔 소리야 이게 뭐야 아 진짜 더러워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저쪽팀은 연나오빠 봐봐 저쪽팀은 팀워크가 아주 중요해요 전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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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... 싸우는... 싸우면서 친해지는 법이지? 그렇죠? 얍! 얍! 왜 다 죽이려 왜? 싸우는 게 좋은데 난 죽기 싫어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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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5초 남았다! 니네 다 숨겼냐? 다 숨겼다! 가자! 연... 아 연단에 라더야 가자 렛츠고! 며칠 시간입니다 잘 듣는 부분인가? 렛츠... 기릿! 오! 오! 오 뭐야 아아! 아 뭐야? 이거 뭐야? 와 이거 왜 이렇게 높여 올라가? 야 죽겠다 아오 야!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? 몰라 어디 보자 일단 높은 곳에 왔으니까 높은 곳에서 지형 지문을 살펴보는 거지 잠깐만 이게 오늘 숨기는 건가? 어 아무것도 안 보이네 어 야 이거네 뭐야? 어 벌써 찾았어 눈이? 어! 뭐야? 아니 이거 진짜 더... 아아아아아아악 야 더... 오! 찾았다! 찾았다! 여기 있다! 야 눈이 벌써 두 개... 두 개 찾았어? 이거 어 돼지 나에게 들어오다 돼지요 ㅇ.. 야 저거 어디 보자 다음 이런데 있을 것 같기도 했지 아 sch! 날른다cus Back 이런데 있을 것 같은데 아 악 이런데 분명히 Omaha 초처우 같은데 초처우같은 애들이 숨겨놨을 것 같긴 아 아 boot 날른다, 날른다!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? 나르는 거 벌칙이 아니야! 오호! 날라다! 오! 소다! 찾았다! 아 이거 나르는 거 벌칙이야! 야! 좋아 좋아! 날개 오나 소야! 아이고! 야 너는 왜 하나도 못 찾냐 근데? 어.. 안 보이네! 여긴 일단 없고요 여러분 잠깐만! 나 오늘 뭐지? 뭐야 또 찾았어? 아 이거 눈이? 아 이거 눈이? 오늘 날인가 봐! 야 어떻게 올라가 여기? 잠깐만 호잇! 호잇! 여기서? 시간 50초 남았고 호잇! 호잇! 아하! 아 마녀! 야 뭐 남았어? 우리 뭐 뭐 이제 뭐 남았지? 뭐 남은지는 이게 상대팀 그 뭐냐 그 인형이라 뭔지는 몰라요 그니까 뭐가 남았냐? 아 하나 남은 거 그거 아마 내가 숨겼는데 그거 뭐야? 어? 어딨지? 어딨어? 힘내? 힘내라고? 뭐라고 지금? 힘내? 힘내? 잠깐만 어? 저 하나는 어렵게 숨겼나봐 어? 이런데 있을 거 같은 느낌 아! 아! 아잇잇잇 이런데 이런데 있는 거 아니야? 야 여깄다! 야 여깄다! 호잇! 뭐야 눈이 못 찾아서 그렇게 다 찾아놨어! 야! 초초 여기 맨업 대박이죠? 지금? 혼자서 다 찾아버렸잖아 야! 어우 다 찾았다! 뭐야! 잠깐만 라더는 뭐죠? 잠! 띄! 잠! 띄! 잠! 띄! 잠! 띄! 잠! 띄! 야 라더 거의 오디오잖아 그냥? 쟤는 플레이어 아니고 오디오잖아? 자 여러분 저희가 18초 남기고 다 찾았고요 바로 다음 판으로 저희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고고고고고고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 팀이 한번 숨기러 가볼게요 라더야 너 뭐 숨길래? 저 끝에 있는 거 두 개 닭이랑 오징어 오케이 그럼 내가 토끼 말 냥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뭔가 기어를 하겠어 팀에 그래 제발 제발 뭐라도 좀 해 할거야 할거야 제발 알겠지? 왜 지금까지 기어를 안 하셨죠? 그니까 왜 그러셨죠? 왜 가만히 계셨나야 아니 열심히 했어 나는 야 열심히 했는데 그러는 게 더 문제야 노력은? 배신했어 노력이 어 배신했네 괜찮아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잘 할 거지? 아이 당연하지 일단 여기에는 예를 하자 오케이 아 너무 티 나나? 그래 그러고 있어 응? 나나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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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요런데도 있었네? 몰랐지? 어디 보자 아 어디다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좋아 하나 설치했고 응 너는 여기다 오 좋아 좋아 나머지는 어떠하지? 너 하나 남았어? 예 나도 어 빠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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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괜찮은 거 같아 귀여워 됐다 나는 끝 오케이 좀 기다려 볼 때 됐다 딱 하나는 좀 약간 예상치 못한 곳을 숨겨야 되니까 이거는 여기 덫을 좀 여기저기에 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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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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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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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됐고요 자 30초가 남았는데 라더가 어디서 뭐하고 있네 너 어디있냐? 어 어디가 놀려나 라더가 어디 있는지가 모르겠네 구경 좀 가볼까요 어디 숨겼나 한번 라더가 승리가 내가 지금 찾아봐야겠다 어디있나 라라라라라라 이런데 숨겼을 거 같아 라더 이 허술킹 근데 하나를 좀 뭔가 모르겠네 이거 야 16초 남았어 빨리 숨겨 아이 걱정 마셔 예비 장소를 하나 정해놨습니다 틱톡 틱톡 라더가 여기는 안 숨겼네 뭔 일 여기 해야겠다 오케이 뭐야 이거 잘 안 보이잖아 작아서 오케이 일단은 다 끝까지 끝 아 우리 너무 커다란 것만 얻어서 같이 안 놨다 야 잘했다 잘한다 덫 설치하는 거 같아 얘 덫은 마지막에 뭘 봐 와 됐다 교체 시간입니다 자 제가 한번 초를 쫓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? 왓자 마자 뜨는 건 덤이지 랄랄랄랄랄라 눕게 보는 새가 으악 날라다니죠 멍에 빨리 찾는다 뱁새 날라 계속 날라다니죠 뱁새 어 원래 뱁새는 나는 새죠 뱁새 뱁새 그런 데는 없죠 흫 히힛 자 열심히 다녀봅니다 제가 라더가 어디있다 숨졌는지 몰라서 뱁 넌 넌 넌 넌 봐야 될 것 같아요 뱁새는 최고 자 자기가 숨겼던데 같은데 가져? 여기 보니까 근데 아까 내가 찾았던데 는 교차가 됐기 때문에 내가 숨긴건 잘 못찾을거야 보니까 내가 숨긴건 잘 못찾을걸 또 잠시만 기다려 30초구 정도 지나는데 이거 어? 진짜 아무도 못찾았어요? 아무도 못찾았다가... 아! 음... 어 말! 뭐야! 자 말 발견! 내가 너무 잘생겼나봐 일단 연단은 계속 한군데 계속 꼼꼼히 찾고 있는데 그러느라 아무것도 못찾고 있죠 지금?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못찾으면 손해긴 해 거의 아까판에 아까판에 한군데가 아니었죠? 아하... 당연히 찾지 지금 뚤루님이 숨긴거 두개 다 찾았어요 어허... 여긴 라더가 여긴 숨겨놨네 아이고... 어? 뭐야? 내가 숨기거나 발견했잖아? 야 저쪽으로 죽어! 뭐야? 안다! 내가 쟤 저럴 줄 알았어 죽을 줄 알았어 지금 몇개 남았지? 드럼? 지금... 아 진짜 제발... 두개나 남았을걸? 내꺼 하나 남았고 너꺼 내꺼 하나 오케이 근데 연단은 뭔가 좀 잘 찾는다 근데 초우 살아서 일단 왔는데 이런 장소도 있었네? 아니야 내꺼 두개 남았어 내꺼도 하나 남았는데 어허... 어허... 내꺼 끝났어 하나 남은건가? 라더가 내꺼 끝났어 누님! 제 마지막 최고의 비장의 카드는 어...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진짜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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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는... 내... 21년간 심리학을 이용한 엄청난 장소지 무슨 장소야... 도대체... 도대체... 한살 때부터... 하하하하... 예 심리학을 한살 때부터 배우셨네! 저분... 그 없이 나는 칼날부터 천재였지 잠깐만 일단 지금 14초 남았는데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 사고 그냥 4개씩 찾자 공평하게 우린 다 찾았어 바보야 아 그래? 아 미안하다 어? 못 찾고 있네 지금? 양쪽 다? 아직 3, 2, 1 끝났어 와 근데 우리 진짜 다 찾았었네 야 뭐 어딨어? 저한테 TP 하시면 돼요 어디 있냐? 일단 깻목 일단 0하고 여기 여기 와! 여기 내가 아까! 좋아 하나 설치했고 어? 야 여기 어떻게 숨겼어? 여기 그냥 여기 가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데? 어 여기 어떻게? 어떻게 나왔어 여기로?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여기서 그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아니 쟤 뭐냐? 야 여기는 나도 못 찾았겠다 말도 안 되게 숨겨놨네 여기?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야 이거 양심이 아까 내가 아까 저 여기만 뒤졌어요 그래서 못 찾았던 거야 제가 아까 여기만 찾았거든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또 왜 이게 생각이 교차돼가지고 못 찾는다니까 이건 천재인지 바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? 천재라고 칭찬 좀 해주면 돈 나나? 네 오징어까지 여튼 오징어는 발견을 못해서 초우님 연단님 팀은 이제 그 숨으실때 4개만 사용하실 수 있구요 저희는 다섯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그 동물들 사이에 숨은 진짜 누가 잠뜨리고 나던지 누가 초우고 연단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숨바꼭질 고! 자 여러분 그럼 저희가 바로 숨바꼭질 해볼건데요 아까 이제 찾은 동물로 숨으면 되고 뭐 그쪽은 네개죠 딱 숨고 나서 저희가 찾기 시작할때는 이제 바꾸면 안돼요 그전에는 뭐 자유롭게 바꿔도 되고 어디요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자 가라 잘가 얘들아 야 나도야 우리 잘할 수 있지? 어? 갔냐? 잘가 어? 안가 얘 빨리가 가라고 가라고 우리도 인사하고 이러면 되게 어색해서 싫어 네 누리님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제가 오징어 잘 숨겨서 못찾았잖아요 어 그치 가장 쓸데없지 않아 오징어가? 그니까 아무도 안 숨을거같애 아니 생각해보니까 전혀 이득이 아닌데 이거? 야 거기에 딴거 좀 숨기지 일단 저쪽이 닭, 토끼, 말, 양 이거거든? 다 무난 무난하네 응 무난 무난해 일단 이게 저희가 무조건 다 잡으면 안되니까 그 카드 받을건데 30번만 때릴 수 있어요 잘 써야돼 알았지? 아 이거 눈치 죽여야돼 이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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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12초 12초 남았어 지금 네 누님 내가 전략을 하나 생각했는데 게임 들어가면 말해줄게 뭔데? 아 이래도 되나? 아 모르겠다 이거 근데 뭔가 좀 이게 아 일단 들어가서 말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3초 2초 1초 오케이 자 이제 저희 슬슬 갑니다요 얘들아 다 숨었니? 오 나무검 이거 반밖에 안 남았어 누님 전략이야 뭐야? 닭은 체력 별로 없잖아요 그치 닭은 그냥 죽이죠 보이는 즉시 그럴까? 오케이 너 이제 그런거 좋을거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우애로 제한되니까 이게 뭔가 좀 치지가 좀 그렇다 이게? 야 좀 어색하네 어색하네 찾아 뭐야 누님 그 토끼 너 있어요? 너 너지 아 찾았다 찾자 야 내가 가까이 가면 쳐다봐야지 아 아니네 대박 너 동물관에 가까이만 쳐다보지? 대박이지 그런것도 알아서? 잠깐만 연단데 저거 저거 연단거 같은데? 나 양인체로 언니를 따라다녈래 야 잠깐만 연단 여기 안에 숨은거 같은데? 기분타신거? 뭐야 누님 또 이번엔 혼자 다 잡는거야? 연단 저거다! 찾았다! 너는 어디? 너 연단지? 어 이거 연단 아닌가? 하나 너 연단지 어 이거 이거 연단야? 뭐야 아니네 아 잘 토끼였네 아 그냥 벽어만 뛰었던걸까 아니 지금 은혜 한 명 잡았어 눈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잘 도망가 근데? 얘 이게 뭔가 이거 칼이 제한될테니까 이게 얘 연단거 같아 야야 너 연단지? 아하 우와 우와 눈이 또 혼자 다 잡았어 뭐야 레어할? 이거 뭐죠? 여러분 대박이죠? 연단님 말좀 해보세요 아 진짜 박상남을 이길 수 없다 이건 반취 아닙니까? 박상남의 존재만으로 반취야 짬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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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연단님 아니 그 통나무 밑에 반도가 서있네 아니 아니 여기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숨죽이고 있었는데 엠 버스 좋다 버스 좋다 넌 뭐하냐 너는? 그래도 아까 나는 오징어를 잘 숨겼지 야 그건 소용이 없어 어 아니 이 생각 없다고 내 노력이 지금 이렇게 어? 아 없어지는 거야? 야 오징어가 여기 숨을 때도 없어 어차피 오징어 숨어봤자 여기 숨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자 그럼 바로 저희가 숨어볼게요 일단 저희가 엄청 빨리 찾았어요 두 명 다 찾는데 50초 정도 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 숨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씨 자 이번에는 그럼 저희가 숨고요 그 연단하고 초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숨을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소 그리고 거인 그리고 돼지 골렘 마녀 이렇게 있어가지고 몬스터 종류가 많기 때문에 피가 많아요 그래서 저쪽은 다이아검을 주는 대신 뭐 치는 횟수는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차이 없을 것 같고요 어흠 이 거인은 아무도 안 하겠지 설마 자 그러면 바로 저희 보내주세요 숨으러 레츠고 바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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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바껴보자 자 나는 나는 이거 나는 이거 나는 이거 됐어 그쵸? 어디 숨지 저러고 나서 그거 하면 거인하면 진짜 배신감 치잖아 아이 하겠어 설마 거인을 하 저러고 나서 대박이다 여기 한다 분명 아 여기 대박인데 뭐야 잠깐만 아니지? 우리 중에 설마 거인하는 사람 없겠지? 이 그저 아니지? 너 어딨냐? 슈퍼마리오 뿅뿅뿅뿅뿅 야 너 진짜 그러지마 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어디야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찾아 여기 뒤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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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봐보죠 아니 쟤 어떡하지 진짜? 아니 노답이네 어 5초 5초 남았어 거대하다 거대해 자 5초 5초입니다 나문 이제 왔을거에요 아마 왔나 와 쟤 겁나 시끄럽네 낚시였죠? 낚시죠? 낚시였죠? 어 무려 본인한 곳에 있다는 건데 뭐야 뭐지? 누님 저 보여요? 뭐야? 당신 당신들 뭐해요? 저기있잖아 너 나무위 그니까 나무위엔 라더거인 있어요 나무위 아하하 아하하 와 야 저기있는데 안잡네 여기 어떻게 올라갔어? 아하 저거 지붕타고 올라왔지 내 눈을 바라봐 아 이거 지붕 지붕타고 나 잡을 수 있을까? 어 아 저 지붕 어디로 탄거야? 여기 니 아까 있던거 힌트줄게 일로와봐 여기? 나무타고 나무 일단은 아 내 눈을 바라봐 뭐야 저기가 내 눈을 여기서 못가는데 아래? 그럼 내려가줄게 어디야 돼지 야 돼지 아니네 아 와 잡았다 잡아봐라 잡아봐라 아하 아하 왜 여기 안나와가지냐 이거? 아하 야 라더야 라더가 어디서 끄다 라더가 어디서 끄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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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힘들어 죽겠네 나의 눈을 바라봐 어 나 꼈어 누님은 뭐하고있지 궁금한데 누님은 뭐하고있지 궁금한데 누님은 뭘로되지 불안한데 이거 자 누님 내가 시간을 많이 벌었어 어 그래 그래 잘했다 난 모두 위해선 되지 모두 위해선 되지? 모두를 받아보고 있다 엄청난 엄청난 인태가 되어버렸고 만자네 아하 그건 뭐하나 타이밍 0초대 바보들 어디있었어 저기있었어? 다나무 위에 있어 아니 나 원래 밑에 있었어 아까 연다 지나쳐갔어 아 대박 바보들 이겼당 바보들 야 그게 바로 와타시노 전략후 오케 아니 원래 뭐냐 원래 그 숨기 어려우라고 패럴티로 넣은거같은데 그래 자 여러분 라더가 그래도 아주 도움이 안되진 않았던거 같네요 네? 도움됐지 그래도 자 요거 요거 자 다들 좋아하는걸로 한번 바껴보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우와 앙 치킨 이거 단점이 있다면 못 지나간 데가 있어 거의 다 못 지나갈거 너야? 밑에 보고있는거 너? 골렘? 앙 치킨띠 나도 골렘 해보자 호잇 나임 너냐? 아악 아니네 와 뭐야 아니였어 초초구나 자 여튼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보물찾기 재밌게 즐겨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척 올려면 저거 진짜 쎄 도망가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가자 안녕 호환이 빨리와 보amental 후원 수고하자 tennis